의료 쪽은 물론 미용 분야에서도 레이저 기술은 각광받고 있는데요. 올해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국내 기업 레이저옵텍은 고속 스위칭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잡티를 제거하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피부 재생을 유도해 톤 개선은 물론 흉터 치료와 문신 제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높은 침투력을 발휘해 피부 속 깊은 진피층에서 색소 입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국내 기업 레이저옵텍이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고속 스위칭 기술과 짧은 파장을 적용한 피코세컨드 기반의 기술을 개발해 최대 20mm 스팟 사이즈의 레이저 출력을 더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갖출 수 있었던 요인은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연구 개발 역량과 기술적 노하우 덕분. 레이저 헤드와 컨트롤러 등의 핵심 부품을 직접 기획, 설계하고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큰 차별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통해 최근에는 문신 제거 개발에 성공하며 미식품 의약국의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국내 약 400에서 500여 곳의 피부과 등과 꾸준히 거래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50개국에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가 CE하고 FTA를 받아서 미국하고 유럽에 저희들이 수출해서 지금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판매한 게 한 50억 정도 기술로 해서 그 다음에 이 기술을 통해서 접목을 시킬 게 굉장히 많아요. 한편 레이저 옵텍은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기술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도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기술력을 통한 주력 아이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갈 예정임에 따라 국내 피부 미용 기술의 성장 역시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